2002년 한국의 PK 실축 레알베티스 호아킨, 프로통산 800경기 위협, 이현민 기자, 만으로 39세, 백전노장 호아킨 산체스가 스페인 축구 역사에 한 획을 그었다. 호아킨은 2002 한일 월드컵 8강 한국전에서 승부채기를 실축하면서 축구팬들에게 많이 알려졌다. 18년이 흘렀지만 종종 회자되는 인물이다. 키커로 나섰던 어린 호아킨은 페널티 마크 앞에서 동공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불안하더니 슈팅이 이윤재 골키퍼에게 막혔다. 스페인은 한국의 3-5로 패하며 4강 진출에 실패했다. 아직 스페인에서는 이 경기가 오심이라고 주장한다. 호아킨도 지난 5월 25일 불을 집혔다. 본인 인스타그램 라이브에 그 도둑질을 누가 잊을 수 있나라고 남겼다. 스페인 내에서 큰 화제가 됐다. 이를 엘테스 마르케가 보도했다. 매체는 우리에게 매우 값비싼 심판이었다. 호아킨의 환상적인 플레이를 통해 탄생한 모리엔테스의 일격은 주심에 의해 파괴됐다고 통탄했다. 2002 월드컵 페널티킥 실축은 본인과 스페인 역사의 뼈아픈 기억으로 남았다. 하지만 스페인 내에서 그는 여전히 존경받고 있다. 곧 브록이지만 철저한 자기관리로 아직 그라운드를 누비고 있다. 24일 아틀레릭 빌바오와 라리가 10라운드에 선발 출전해 71분을 소화했다. 스페인 마르카는 호아키니 프로 통산 800경기에 출전했다고 보도했다. 매체는 비록 팀은 패했지만 호아키니 클럽에서 자신의 출전 경기수를 800경기로 늘렸다. 베티스에서 데뷔한 그는 발렌시아, 말라가, 피오렌티나를 거쳐 2015년 다시 베티스로 돌아왔다. 1선에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고 있다고 찬사를 보냈다. 호아키는 무적함대 스페인 대표팀 유니폼을 입고 51경기에 나선 경험도 있다. 현재 베티스 주장인 그는 21년 동안 프로 생활을 하며 106골을 넣었다. 베티스의 일부 역대 최다 출전 기록을 갖고 있다. 라리가 동산 561경기로 안돈이 수비사르타에 이어 역대 최다 출전 2위에 올라있다. 살아있는 화석이다. 취재문이 이메일 주소 카피라이트 스포탈 코리아. 무단전제 및 재배포 금지. 취재문이 이메일 주소 카피라이트 스포탈 코리아.